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아홉 말띠 열아홉 천박직축 막올피지 뭐 이리 뛸까 저리 뛸까 이때 되면 고3이잖아 참 어머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아홉 수에 참 이 고3에 내가 재수를 하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그러잖아 근데 괜찮아 말티들이 열아홉에 학교군들이 많아 열아홉에 자손을 두고 서른한살에 자손을 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아홉 살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 부모님들 지가 노력하는 만큼 내년에는 성과를 얻는 해운연이야. 열아홉 살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시험에 합격의 운이 높아 그래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년에 괜찮아 고3들 희망 내 파이팅 엄마 못 봤어 공부 안 해도 저 선생님이 안 붙는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알았지 기본은 깔고 가야 돼 베이스는 그래야지만 붙는 거야 운도 내가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운을 찾아 먹는 거지 개 불도 짓 불도 없는데 어떻게 운을 찾아 먹겠어 안 그래? 서른한살에 우리 이 말띠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해외로 나갈 운세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른한살에 해외로 나가는 운세들 보면은 자 생일달 말해줄게. 7월 10월 9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운대들이 있거든 나가 무조건. 정월생하고 동지 딸 11월 12월생들은 나가지 마. 이 사람은 내가 해외에 나가는 운세가 물론 있다가는 하지만 사주에 있다가는 내가 나가면은 조금 안이 좋다. 내가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보다는 마이너스가 돼서 많이 오는 운세야. 43살 말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년에 말띠들이 이런 공부 쪽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모르니까 마음에 좀 병들이 많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미친 년 널뜬다고 그래 내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자중했으면 좋겠어. 술 먹고 내년에는 경자난의 말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조금 많이 돌아서 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좀 물하고 연관되는 거는 조금은 되도록이면 멀리해라. 물놀이도 이왕이면 좀 조심하는 게 좋겠지. 내년에는 머리 아플 일이 좀 많아. 그러니까는 조금 조심조심해라. 55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앉은 터전이 편치가 못하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리도 방황이고 저리도 방황인 경우가 많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쯤 되면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나이잖아요. 그죠? 가정을 다 일구고. 조금 만약에 이 55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자괴감? 이런 게 많이 드실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고 직장은 안 돼. 이 정도 되면은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디 가서 옮기겠어. 안 그랬어? 그 대신 사업은 하지 마셔. 우리 55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인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뭐 가평으로 가고 싶다 평택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뜨는 것도 괜찮으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조금 마음이 마음이 조금 많이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것도 괜찮아. 자 네 글자.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 안정? 마음 안정 어때? 공부도 마음 안정 해져야 할 거고. 유학을 가는 것도 하는 것도 다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갈 거 아니냐. 두루두루 마음 안정. 자 마흔대 살 한 마디 더. 병원에 검진들 잘 받으셔. 알았지? 어 검진 꼭 받으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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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